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방학, 여름방학 드디어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학을 맞아야 드디어 방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가고 그러면 안되겠죠. 여러분 신분을 잊지 마세요. 수험생 신분이고요. 그래서 이번만 좀 여러분들이 견뎌내면 정말 이제는 놀 수 있는 방학들이 미래에 열리게 될 겁니다. 항상 우리가 힘들 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나는 무엇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왜? 먼 미래도 아니고 당장 내년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잖아. 그걸 위해서 올해만 좀 버텨내는 거야. 참고 버텨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생님이 또 안내를 드릴 게 뭐냐면 방학을 맞아서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정말 열심히 정말 기본기가 되는 공부를 충실히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또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남들은 다 선생님도 파이널 개강했고 그치? 남들은 다 실전 훈련한다고 모의고사 풀고 이러고 있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 점수는 80점이 안 나오고 흔들리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 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려고 그래서 일단은 명확한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본인이 잘 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나는 심지어는 나 아직 교과서 개념도 안 읽은 단원이 있을 것 같아.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복습도 아니죠. 그러니까 교과서 읽고요. 개념 코드 반드시 그 해당되는 단원 들어보고요. 이런 작업 해야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물론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적어도 선생님 제자들이라면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개념은 그럴 수 있는데 기출. 여러분들 알잖아. 이거 본인이 알아. 그죠?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기출의 중요성을. 그죠? 그래서 이 기출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선생님 저 아직 기출 분석 제대로 안 했어요. 알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올 때는 일단 예를 들어 6평 점수가 80이 안 됐어. 그러면 안 한 거야.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이 여름방학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 기출 제대로 풀어봐야죠. 선생님 저 풀긴 풀었어요. 근데 제대로 모르는 그런 애들이 정말 많을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이 적어도 개정교육 과정에 개정교육 과정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모든 기출을 다 넣어놨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정말 해야 되는 걸 다 넣어놓은 거고 그 문항을 전문항을 다 뭐야? 출주에 대해 맞게끔 풀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막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 거야. 근데 또 하려고 봤는데 너무 많아. 선생님이 무슨 강의를 이렇게 많이 찍고 지랄해요? 이런 거잖아. 난 내가 뭐 지랄하고 싶어 지랄했겠니? 아니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뭔가 얘기했을 거야. 선생님이 그럼 강의에서 이상한 썰 풀고 그러니? 안 그래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온전히 온전히 정말 기출하는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풀고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었잖아. 왜 내가 이렇게 교과서 수준에서 교과서 수준의 용어와 정의와 정의를 알고 교과서 수준의 어떤 정의에 대한 성질을 배웠다면 충분히 이런 기출 문제 속에서 이런 대화를 해야 돼. 이런 대화를 통해서 네가 문제를 풀 때 어떤 행동을 취했다면 그 행동의 근거가 명확해야 돼. 그 발문을 읽는 거. 기출을 읽는 법을 안내하고 있단 말이야. 절대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양이 많은데 이 양만 언제 이런 걸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인강이잖아.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장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출 코드가 어려운 문제만 있지 않아요. 물론 개정 교육 과정 킬러는 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쉬운 문제도 있거든. 근데 쉬운 문제 조사도 가치가 있단 말이야. 배울 점이 있다니까. 쉬운 문제에서 배울 점이 없으니까 8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앱 보면 다 여기서 찾는 거예요. 선생님 파이널 개강이잖아. 파이널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 선생님 직접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뭐죠? 기출을 금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아니 지가 뭐라고. 네 마음대로 막 문제를 낯설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혀.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지 않아요. 양심이 살아있거든. 부끄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기출의 금간을 두고 선생님이 적어도 기출의 미래인 거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야 돼 하는데 아직 내가 제대로 안 했다면 늦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 때 예를 들죠. 인강의 장점이 뭔데요?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죠? 배속을 조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한 예시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나 전문학을 듣고 있는데 아이고 나 맞았어. 내가 맞은 거야. 내가 맞은 문제라면 선생님을 어떻게 읽는지를 좀 빠르게 들어보는 게 맞지 않아? 그렇잖아. 그럼 심지어는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침이죠. 나는 내 강의를 2배속으로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렷하게 잘 들리거든. 지가 말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1.5배속? 1.5배속? 뭐 심지어는 8배속까지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풀고 맞았다라면 빠른 배속으로 듣는 거야. 빠른 배속으로 듣대. 어? 다른 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다시 뭐야? 다시 내려야지. 어? 또렷하게 안 들렸을 때 다시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멈춰야지. 멈춰보시고 다시 이제 보통 보통 이제 가장 잘 들리는 배속이 아마 1.2배속? 1.3배속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어? 1.2, 3배속이 생각보다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배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기축코드 강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은요. 사실 선생님 현장에서 보면 기축코드 일주일 만에 도파하는 애들 많아요. 뒤늦게 알아서. 뒤늦게 알아서. 그런데 방학은 4주나 있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게 돼야지만 수능 때 안정적인 일단 80점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받쳐줘야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제 킬러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킬러 역시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현재의 동향이. 아? 문제만 잘 읽으면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제 우리가 킬러코드도 하고 파이날도 하고 이런 거거든. 어? 어? 그런 거야.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배속 조정을 통해서 어? 그래 내가 틀린 거면 틀린 거라면 이제 좀 들어야죠. 안정적인 배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는데 그것조차도 어? 사실 1.2배속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겁먹지 말고요. 좀 용기를 내라고. 위기잖아. 어? 내가 선생님 지금 이제 방학이 왔고 7월이 이제 어? 7월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기출도 제대로 분석을 안 했어요. 위기다잖아. 위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죠. 극복하라고 만든 게 위기잖아. 어? 근데 고등 수준에서의 위기는요. 누구나 극복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라고. 선생님 있잖아요. 어? 옆에서 내가 이렇게 음 음 꿈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치? 나는 선생님은 정말 자주 보거든요. 꿈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꿈을 자주 꿔요. 깜짝 놀라죠. 어? 깜짝 놀라죠. 어? 꿈에서 이제 문제 만드는 대화 문제 만들다 보면 꿈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상에 학생이 나타나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 행복하죠. 힘든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정말.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도 그 선생님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 나는 문제를 만드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답이잖아. 여러분 정답이야. 수능 일주일 전에도 내가 기출분석이 안 됐다면 들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설마 기출을 아예 안 풀지는 않았을 거잖아. 이미 한 번은 예습이 된 걸 거거든. 적어도 그지? 어? 풀어는 봤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푸는 법을 모르는 거잖아. 그럼 제대로 푸는 법을 모르는데 네가 그냥 붙잡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풀어지겠니?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시간 낭비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음. 철저하게 4주 4주 뒤에 달라져요. 달라진 모습으로 어? 이제 본격적으로는 선생님이랑 또 어? 어? 그게 이제 되면 킬로코드나 파이널 이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는 계속 받을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가 이제 우리가 뭐야 어? 누가 더 피드백을 잘하느냐 그 상처를 암흐는 작업을 위해서 누가 더 피드백을 잘하느냐 이제 결국 수능 점수가 결정이 날 겁니다. 아시겠죠? 어? 거기에 맞춰서 어?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용기 내라는 거 아시겠죠? 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